음악 그래픽카드 AMD 부문에서는 사파이어가 히트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사파이어는 그래픽 제품 부문에서 시장 선도업체로서의 지위를 기권히 지켜오고 있는데요 업계 최초로 자사 그래픽카드에 모음 히트 파이프,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고 사전에 오버클럭된 제품을 내놓는 등 우수한 기술과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추천 제품은 사파이어 라데온 R9 380 OC D5 4GB 듀얼 X 니트로인데요 이 제품은 GPU 클럭을 오버클럭한 제품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성능을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고성능, 저소음의 듀얼 X 쿨링펜이 탑재되어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제품은 가슴ts 이 제품은